미국 노동시장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신음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주 동안 미국 내 전체에서 무려 88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병가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 동안 병가를 냈던 근로자는 880만 명에 다달았습니다. 노동부가 집계한 전체 근로자 수 1억 5천 5백만 명에 5.6% 규모로 실제 이런 병가 규모는 지난해 4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뒤 최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오기 전이던 지난해 12월 초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00% 가까이 북중했는데요. 다시 말해 100명 가운데 병가로 빠진 사람이 대여섯 명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대표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의 뉴욕 환승센터는 직원의 30%가 코로나19로 병가를 내게 됐습니다. 이 병가를 낸 이들 뿐만 아니라 또 휴가를 간 인력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는 퇴사자 등 자연 감소분까지 합친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제 그만큼 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병가에 휴가에 특히 퇴사자까지 늘면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기업들로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을 잡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비용 상승분을 제품이나 갓 서비스 가격 인상 이것은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물가 상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력난으로 시작된 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은 결국 도산의 운명을 맡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의 도산, 이는 결국 미국 경제가 오미크론 등의 악재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분석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올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 3.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사 때만 해도 4.2%인데 크게 줄은 것입니다. 바로 치솟는 물가에다 오미크론에 따른 노동력 시장의 구멍까지 발생하면서 경제의 압력이 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매체 워싱턴포스트지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의 정기를 맞이해야 될 새해 초부터 노동시장의 커다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